양쪽에서 들어오는 적의 수가 너무 많소 탈달임으로부터 도시를 지키려면 병력이 더 필요하오 몇몇 인류의 수호자 부대들이 우리 쪽에 접촉해왔습니다 일선의 병사들은 데이비스의 숨은 계획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황제님의 연설이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함께 싸우겠답니다 이제 시작이오 그들의 전초기지를 활용하면 전선을 유지할 수 있어 그 사이에 우린 증원군을 준비해야 하오 제가 합류하죠 탈달임에 우리 기지에 접근 못하게 도시 외곽에서 그들을 교란하겠습니다 해방선과 공성전차를 배치해 현 방어선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수리를 맡을 건설 로봇이 한두 개 있으면 더 좋겠죠 역시 준비가 철저하군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버텨낼 수 있을 거요 바도나를 향한 프로토스의 공격이 시작되자 자치령 관리들은 이 행성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발레리안 황제와 몇몇 고위관리들이 현재 교전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프로토스의 공격 당시 황제는 인류의 수호자의 배후에 데이비스 장군이 있다는 증거를 공개하던 중이었습니다 다음 임무에서는 전투 순양함을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노바 전투 순양함에 사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개발했으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죠 다음 임무에서는 전투 순양함을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르셨나요? 상황은? 이동 중 적 병력이 이 중앙거리를 따라 내려오고 있어 확인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를 지원할 자취령 함대를 불렀어 아마 도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요 함대가 도착하면 아군 전투 순양함들이 달달임을 손쉽게 격파할 수 있을 거요 그때까진 당신만의 함대를 구축해도 좋소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먼저, 융합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함선 생산에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 정도 투자 없이 알라르크에게 승리할 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utedk.com 이동 Fraktable 우선이 가장 세워지는 Мин십해주는 여러 낙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료가 60대가 지어진게 되었습니다 이 대신 구조에는 악기가 들여와 음을 잘 감사드립니다 이 대신 구조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Miri가 보지도 않음 그리기 유지함으로 rum종할 수 있도록 니다 우리를 운을 하시는게 되면 이 대신 구조에 대륙하는 길을 알아보면 그리기 우리의 이입니다 그리기 발사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în쪽으로 전투해 드릴게요 경고or 2차 연령대가 지 многиеasing 당가들한 적들도 생각만 해 놓고 지사해 주십시오. 경고or 3차 연령대가 지사할 수 있다면, 현장 경고or 3차 연령대가 지사할 수 있습니다. 경고or 3차 연령대가 지사하는 역할을 qualidade 것 처럼ס니다. 경고or 3차 연령대가 지사했습니다. 목표 달성. 탈가린 불멸자들이 우리 위치로 접근하오. 저지하지 않으면 아군 병력이 큰 타격을 받을 거요. 제게 맡기십시오. 상황은 무료. 풀어당기. 명령대로. 마치면 몇 개가 넣어버려~! 타입에 검색하실 수 있는 따뜻한 기준에 수업이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것이 늘리려는 주인공입니다. 도 drunk가를 고맙습니다. 도둑을 추대하여 선호에 맞게 전해방입니다. 고맙습니다. 광고가 운영하며 여행을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말고, 도움말고! soldados들을 언제 넣으세요. 코로나 하여튼 보자. 결정에 Nacht, 대단하십시오. 사령관에 남을 Fraser IV, 지체처럼 소난동자와 주장단동자와 함께 발격되고 있습니다. 폰포동자와 함께 발격이 필요합니다. 도움말을 결합하십시오. 사령관입니다. 엄청나게 트럭하게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겁기 차량을 이끌어 드리엄 보자. 일정심으로 전속력으로 상황은? 해방의 시간이 왔습니다 해방이 필요하신다 전속력으로 다음은 누구니? 광물이 부족합니다 간설러 반 준비 완료 인류의 소호자에게 측면적 거리의 방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어. 달달임이 조만간 이 지역을 공격할 것 같소. 이쪽을 지원해주면 고맙겠소. 그쪽으로 가죠. 뭔 일 있어요? 아예! 시키면 해야죠! 스캔에 따르면 달달임 공호 포격기들이 왼쪽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곧 공격해올 겁니다. 내가 처지하지. 고마워 라이글. 전투로 시작합니다. 인류 준비 중입니다. 끝난 일이라. 상황은? 박물이 부족. 끝난 일이라. 미션을 안전하게 무섭랍니다. 공격해올! 지금 시작합니다. 공격해올! 공격해올! 바로 공격해올! 자유의. 공격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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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거세지고 있어. 외곽 방어선에 중흥군을 상주시키지 않으면 방어선을 뚫리고 말걸요. 방어선이 무너지면 프로토스 공격 명령이 서로 합류하게 될 거고, 버거운 전투가 펼쳐질 거요. 그뿐 아니라 이 근방에 있는 자취력 연구소도 파괴될 겁니다. 최근 혁신적인 발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던데 말이죠. 최선을 다해 지켜볼게. 이동 중. 도마빙에 눈앞에 동봉이 올리라. 조심하십시오 노바. 저 05 포격기들이 오른쪽에서 추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바... 왜 이 벌레들을 돕는 거지? 이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어. 당신도 알고 있잖아. 신경 쓰지 않을 뿐이지. 전투로 시작합니다. 잘 들립니다. 자취령 함대의 첫 번째 소함대가 도착했어. 방어 지원을 시작할 거야. 우리의 고르곤급 전투 순양함은 거세게 저항하는 적들을 제압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야. 신호를 추면 전투 순양함에 명령을 내려 공격을 개시하겠어. 경고, 우리가 공격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문을 제시하는 데 우리는 이유로 전투 순양함을 내리게 됩니다. 신혜가 전투 순양함에 따라서 공격이 적용됩니다. 신혜가 전투 순양함에 따라서 공격이 적용됩니다. 경고, 우리의 고르곤급 전투 순양함에 따라서 공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경고, 공격이 적용됩니다. 뇌전지 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도대체 애S-기 목표 1,000원의 위원들. Jet Propulsion, 저거 말씀하십시오. 목표 1,000원의 고소수에 출근해요. 모자에 발표된 배uls을 위해 긴장 intact. 목표 1,000원의 고소수에 출근하게 됐어요. 목표 1,000원의 고소수에 출근하게 됩니다. 목표 1단계가 루시아의 기적이었습니다. 워낙 압력과 채소 에센낸 전공사원의 기적률은 3단계에 lik 2단계가 있습니다. 목표 2단계가 가장 유지하는 것입니다. 압력을 공 jet기업에 있다면, 목표 1단계에 대단한 폭포에서 반환을 대비합니다. 오일 7단계가 5단계에 비교하면,olar 10단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목표 1, 2m, 2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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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3m, 1m, 3m, 3m, 4m, 3m. 목표 3개월은 cel우기의 공격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높은 시허설이 발악하는 중입니다. 목표 3개월은 착용하십시오. とても対応が動き続けるだけですが、自動部隊のリーダーが固定されているようです。 同時にします! よく動き nearby! スポーツの敵はここから土地スタイルのようなエディーダーを開催させると 同時に動きしますが、 전투를 건네던 체력이 손으로 방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ass략에 미소을 거듭합니다. 일정한 데이터 오전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충 왼쪽으로 스스로를 상쾌한다고 해서 보내다. 더 전쟁이 메시지를 높아지rias 했습니다. 이 두지 배부C이 엔진이 분리할 것입니다. 전투를 llevar 적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멈추지는 힘과 스토어에서 공격성이 있습니다. 화면에 개최된 먹으려면, 대충 정하 fate 도입할 것입니다. 자이로는 ק 목표 1명. 또 다른 군노 수호자들이 아군 병력을 공격하려고 움직이고 있어. 반사령원 준비 완료. 명력되어. 사령부 업그레이드 후, 베스팅다스가 부족합니다. 대면, 마시마십시오. 모밀크, 자, 다닐 것입니다. 다시 마시마십시오. 나머지 자취령 함대 함선들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황제님. 드디어, 취약한 방어선을 함대로 보강하시오. 더불어, 데이비스 장군을 구금실로 이송하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히 감시해야 하오.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도착제 중독스는 전쟁이 도착했습니다. 경고차군을 전쟁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기 때문에 전력이 나아가 없었지만, 경고차군을 전쟁은 모든 것을 건어가는 것입니다. 운전 sucked, 사령부에서 주제한 밀동을 전쟁을 Herman을 시작합니다. 사령부의 전쟁이 낮습니다. 도착했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겠습니다. 경고차군의 전쟁을 지냈고 있습니다. 조선을 구입시원시키기 때문에 침에 대피할 수 있는 기지로 주방을 위가 보일 수 있도록 위가 되어있습니다. 기지나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민을 아내 잡아야 합니다. 더 하나, 공주 알라라크님의 뜻을 거였습니다. 평소에 이동하게 발을 수 있습니다. Romeo의 알라라크가 고리에 빠졌습니다. 원하군의 싸움 , 공주 알라라크님의 뜻을 거였다. 베란치고도 지독하게 어리석고... 지내라? 아무래도 알라라크가 직접 나서진 않을 모양이군. 알라라크가 직접 나서진 않을 모양이군요. 경고는 전차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목표 1m을 운영하여 목소리가 낫습니다. 간을 쥐득하고 덧붙일 것을 제공합니다. 목표 1m 지하철 탈담의 사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표 2, 금위 Tampa Vol, Utah 까 1973, 우선 이동적의 Finland입니다. 현 väldigt 다이리 말을 합니다. 목표 2,스.? 다시 Mayor Peugeot 사면 설에 마린 와야겠습니까? 목표 1, West. tuna bir기동차 Même 있다. 목표 2번에 livestream. 강관枠 차단에 체크하는 강부 Merci. 스마트체로 만들었을 때 동물들로 도착해야 합니다. 전차로봇이 체력이 지나치게나. 상추하는 반응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공격이 됩니다. 전차가 적나라 지방에 Dryden에 들어갑니다. 전차가 적나라 지방에 고등해 볼 수 있습니다. 전차가 적나라 지방에 반응시다. 전차가 적나라 지방에 맞나 보자. 전차가 적나라 지방에 있니깐 편집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이동 중! 다수의 탈대림 공호 포격기가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리하지. 발받지마! 여기는 누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앞으로 멈추log going and SM사аты 강좋아 놓겠습니다. 이동 중. 목표 확인. 목표 확인. 알겠습니다. 거 abstлан continue. defensively! Do not stop it! 도움말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몰이 알라라크에게서 내겨내린 시험! 난 실패하지 않으리라! 지나라가 남은 죽음의 함대를 모두 이끌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바. 이제 끝을 볼 시간이야. 내가 죽든 저쪽이 죽든. 우리의 외곽 기지 하나가 무너졌어. 방어병력을 서둘러 더 배치해야 하오. 자, 빨리 빨리!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골리아, 곰. 상황은? 과연, 곰. 자, 곰. 자, 곰. 고맙습니다. 참. 우리 쪽 피해 역시 만만치 않았어 함선들을 소환하시오 고랄로 돌아가야 함 함선 하나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메두사 데이비스가 억류되어 있는 함선입니다 제스켄에 따르면 메두사는 이미 궤도를 떠났습니다 결국 달아나버렸군 함선으로 돌아가시오 너만 논의해야 할게 많았어